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블링크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저희 블랙핑크에 위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위버스는 블랙핑크가 전세계 블링크와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위버스에서 포스트와 모먼트를 통해 저의 일상과 다양한 모습을 확인해주세요 네 그리고 댓글로 블링크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위버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면을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위버스에서 재미있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해요 블랙핑크 위버스는 세계적인 랭킹을 열었습니다 위버스에 함께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블랙핑크는 위버스에서 위버스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요